네, 이거 나노찌 관통형이에요. 찌톱이 찌 몸뚱을 관통해서 만들었대요. 그래서 내구성이 좋대요. 나노 소재, 큰일이에요. 이거 너무 잘나갔어요. 오늘 막 엄청 많이 주문이 들어와서 택배로 다 보내드렸거든요. 네, 길이와 무게가 있습니다. 다 똑같이 3.5, 4.75, 5.8g을 가지고 있는데 27cm, 32.5, 40cm, 46cm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소비자가 만원짜리에요. 근데 특별 할인, 할인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어요. 저에게 여기 사장님께서. 그래서 50% 할인해서 현금가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. 카드다! 그러면 다 만원 받아야 돼요. 다 통장으로 송금하고 이렇게 또 주문을 많이 하네. 오늘 너무 인기가 많아서 누구나 다 좋아하는 찌 모양이거든요. 소세지 모양. 이거는 가장 무난한 모양, 가장 좋아하는 모양. 네,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로 문의하면 직발송해드립니다. 인기 너무 많아요. 되게 좋아요. 관통형, 찌톱이 관통형으로 되어있어서 품질도 좋답니다. 50% 할인 행사입니다.